흐흠 흐흠 예상대로 튕겼네요 아유 어쩐지 튕길거같은 냄새가 나더라니까 예상대로 튕겼네요 아유 글쎄요 이게 모르겠어요 잦은 튕김 야 일단은 아니야 똥컵 아니야 자 일단은 허어어어어어음 넣어어어어어어음 에어어엖음 방포기야 방포 야 일단 이거 15온있는데 아냐 이거 비일방 어딨을까 비밀방 비밀방은 가야되요 지금 여긴 없자나 여기 여긴 비밀방 없고 여기 위도 없어 어디지 야 비밀방 어딨을까 비밀방 몰라? 빌박 어딨냐고 배터리를 사라고? 왜 배터리를 사 아니야 지금 상점 여기 안 돼 여기 안 되고 상점 옆에도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되고 두 곳이 안 돼 그러면 여기도 안 돼 그럼 오른쪽 위다 오른쪽이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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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왕 아래 안 된다니까 달방 밑에 쪽이나 이쪽? 그래 이쪽 같기도 해 제발 제발 나 폭탄 많이 왔거든 시발 그러면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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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시발 오른쪽 위 안 돼 어? 잠깐만 어? 아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왜냐면 막혀 있어 봐봐 어 잠깐만 어? 여기 같은데 시발 제발 제발 폭탄 주세요 시발 폭탄 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뭐하고 있어 야 이러면 안 돼 아니야 혹시 몰라 진짜 진짜야? 내려갑시다 아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판이었어요 이번 판은 아니야 가자 가자 진짜 정말 정말 괜찮아 난 이뤄낼 수 있어 빌라인더 하아 야 어 제발 시발 alter 안 돼 아 나kre 싫다고 자 옆으로 꺼져 옆으로 꺼져 그렇지 그렇지 그르츠 아 손십게 떼owo 때릴소 있다 손씩게 자 이제는 널 공격할거야 어 좋아 안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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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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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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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하하 아 좋아 아 좋아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일단 먹어주고 아 하필 너냐 또 가가가가가가가가가 다행히 젤럼먼도 누르는군요 어 가가가 옆으로 옆으로 가 어그로 어그로 옆으로 가 아 이게 괜히 없어 진짜 야 얻은게 없잖아 괜찮아 이렇게 강해지는거야 요즘 드라마는 다 이러잖아 요즘 드라마는 다 이러잖아 아무것도 없던이야 갑자기 어 자수성가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한 번에 쭉 크는거 게임은 드라마도 같아 오케이 데라와라 만들어내자 재현해보자 내 딸 긴모독하자 내 딸 아 난 딸이 아니구야 내 딸내미 긴모독하자 긴모독 야 나 금씨가 뭔가 잘되나봐 금전디도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아 실행 야 자라다가 뭐하는거야 아 잡았기는 쓴나 지금 체력 이런게 아 아씨 떼다 떼다 쪼떼다 아 또 불나했는데 아 일단 갑시다 두개네 아잇 아잇 제발 부탁끼방이냐 씨 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잇 이렇게 존나 재미없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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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햇냐아 아잇 이럴게 씨